1여 커플의 다음 데이트 코스는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라면 놓칠 수 없는 곳. 바로 이파네마 해변의 히피 벼룩시장입니다. 아카바나. 되게 크다. 되게 크다 이거. 좀만 더 둘러볼까요? 네 그러십시오. 뭐 있을 것 같아요. 해모. 정말? 이거 의외로 편네야 해모. 이국적인 화려한 스타일. 아카바나. 아카바나. 어울린다. 괜찮은데요? 난 챙이 좀 짧은 걸 원했는데. 충분히 괜찮은데요? 괜찮나요? 어. 좀 더 둘러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둘러볼 게 없죠? 좀 더 둘러보면 아마 이 집이 없어질 수 있죠. 그래도 저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. 한번 보려고 했어요. 저 한명은 소비자식. 충분히 철저하게. 한 번에 결정하면 늘 후에. 한명은 소비자식. 어 저기. 백이. 저쪽으로. 저쪽으로 있다. 저기 저기 에코백 보인다. 어디 어디? 저기. 어? 여기 책이 좀 짧다. 이런 거 에코백 아니에요? 네. 이거. 음.. 네 하지만 아닌 걸로? 음.. 아닌 걸로? 이건 어때요? 똑같나요? 체이 넓고 목 뒤 탑을 방지하네요 저기 무작하게 또 있는데 어! 아휴 소화가 안 되어서 체할까봐 아! 좋다! 자 제일 괜찮은 걸 봐주세요 자 1번 자 1번 2번 여기 일요 남친 집중